안녕하세요 블루라컬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배구팬 여러분 방금 전 끝난 IBK 기업은행 대 흥국생명 경기 보셨나요? 꿀잼 매치가 기대됐던 경기이긴 했지만 기대보다도 더 재미있었습니다. 2시간 30분에 가까운 혈투 끝에 결국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기며 선두 현대건설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합니다. 반면 올시즌 흥국 상대로 3번 모두 진 기업은행은 오늘 경기도 지난 맞대결 풀세트 패배처럼 또다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며 흥국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승점 1점을 추가한 기업은행은 한 경기 덜한 3위 GS에 승점 5점 차입니다. 봄 배구에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 오늘 경기 아주 흥미진진 했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5세트 15대 16 게임 포인트에서 폼푼의 갑작스러운 패스 페인팅이었죠. 순간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사실 패스 페인팅이 잘 들어갔죠. 근데 역시 디그가 좋은 옐레나가 긴 몸을 던져 건져내고 이를 김연경이 강 스파이크로 승부를 끝냅니다. 폼푼은 오늘 경기도 원블럭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며 잘 했는데 마지막 이 패스 페인팅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. 충분히 잡아놓고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. 그리고 기업은행의 젊은 미들브로커 임혜림 오늘 서브 범실만 4개를 기록했죠. 무슨 대단한 스파이크 서브를 넣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3개의 서브 범실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5세트 13대 13에서 나와 또다시 서브 범실을 할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. 임혜림 선수 오늘 서브 범실 4개를 포함해 범실이 무려 7개였습니다. 반면 흥국은 오늘 김연경이 18득점 38%의 공격 성공률로 시즌 평균보다 많이 못했지만 결국 5세트 클러치 상황에서 연속 득점을 하며 승리를 가져왔고요. 그리고 요새 교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흥국 팬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옐레나가 29득점 42%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오늘 흥국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죠. 이원정 세터가 나름 흔들림 없이 경기를 운영했고 김수주가 블럭킹 4개에 10득점하며 올 시즌 개인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김해란 이베로 역시 복귀하고 나서 흥국의 수비가 훨씬 단단해지고 짜임새가 좋아졌습니다. 흥국은 형공과의 1위 싸움 쉽게 내주려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.